이 샴푸대도 M 스파 샴푸대 인데 이것도 스파 샴푸대 입니다. 보기는 뒤쪽에 기울기를 약간 준 뉴도기를 채용했고 시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종아리 받침태가 약 45도로 꺾여 있습니다. 45도로 꺾여 준 이유는 손님이 누웠을 때 최대한 종아리 받침태를 길게 하기 위해서 45도를 주었거든요. 누웠을 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45도 각도를 주었고 측면쪽에 발판 스위치는 원터치도 가능합니다. 여기에서 이 샴푸대를 가지고 어떤 두피 시술을 한다든가 또는 회전을 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바닥 쪽에 회전판을 끼우고 머리 벽에를 달아서 시술도 하고 샴푸도 할 수 있는 원터치형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서 바람을 켜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 샴푸대는 마저 정아리 받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